한림읍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자치경찰이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수사 의뢰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농어촌 민박 등록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지난 8월 문 씨의 남편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숙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